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와... 이거봐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다다다 simulation 새송이버섯 치킨 자고기 치즈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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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고춧가루 매운 고추 ЕНjek 호박 설탕 후추 소금 노른자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직접 만든 짜장면 먹방 렛츠고! 렛츠고! 우와, 이거봐요. 대박! 분모자 진짜 맛있다. 우와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시중에 파는 짜장면 같네요 진짜 퀄리티 대박인데? 짠! 고춧가루 1.OT 10.IORO 2.O 네가 고추나 2.O 3.O 2.O 3 3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더 중국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고기가 있어요 고기 와 고기 대박 고기 진짜 맛있다 이게 요리할때는 진짜 힘든데 먹을때 너무 행복해서 이 맛에 요리합니다 고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밥이 없어요 고기 좀 더 tough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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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기 고기 짜장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제가 먹었던 짜장면 진짜 맛있거든요 레시피는 여기 설명란에 써둘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